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네 됐나요 여기 가볼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제 차 실내등이 안 들어와요 하하하하하 실내등이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지 야 이것도 나 뭐 어쨌든 밤이라서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굳이 나올 게 제 제 하하 하하하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데 그래도 경기를 하는데 좀 당연히 이제 무슨 슈퍼레이스가 아니니까 그런 정규 방송에 편성되는 것까지는 안 바래도 좀 어떻게 적당히 인터넷 방송이라도 좀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하네요 중계가 아예 그래서 중계가 없는데 어떡하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 고프로가 유튜브 스트리밍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프로가 유튜브 스트리밍이 된다 그래서 고프로를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프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스트리밍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스트리밍 도중에 뭐 손떨방이나 그런게 적용되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겸사겸사 경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도 해볼 겸 아니면은 테스트도 해볼 겸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연히 뒤집으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집혀있으면 자동으로 아이가 뒤집어서 녹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 스트리밍에서는 그게 안되네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 또 이게 그 뭐냐 손떨방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에다 거치를 해놓고 움직이면서 이제 흔들림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나도 좀 볼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얼마나 기다렸지 원래는 4월달이 넥센 스피드레이싱 개막전이었거든요 근데 4월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 건너가고 이제 5월 넘어오고 6월 넘어오고 4월에서 5월로 미뤘고 5월에서 6월로 미뤘고 6월에서 7월로 총 3번이 미뤄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번 밀린거는 제 차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밀린게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긴 했는데 이제와서는 좀 달려보고 싶은데 계속 밀린다고 하니까 이게 처지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이제 첫 스프린트 경기에 나가는 만큼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제 토요일부터 예선이고 토요일 예선 일요일 결선인데 뭐 아직까지 그런 별로 특별한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태백에서 지금 개막전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든 처리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특별한 긴장감은 들지 않고 있어요 좀 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드는 긴장감은 그 먼 태백까지 갔다가 언제 오나 하는 긴장감이 지금 들어요 진짜 갔다가 언제 와야 되나 언제 갔다가 언제 오나 제가 사는 곳에서 태백까지 한 350km 350km 정도 되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안보다도 더 가기 힘든 것이 태백이거든요 이제 거리 단순 그냥 거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이제 제천까지밖에 없잖아요 제천에서 이제 저기 강원랜드 있는 쪽으로 정선인가 그쪽으로 넘어서 이제 태백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고속도로도 없는데 이제 고속화 도로처럼은 또 약간 해놨으면서 그 와중에 구간 단속을 또 쫙 깔아놨어요 달릴 수 있는 구간에는 구간 단속을 다 깔아놓고 나머지 구간은 이제 또 꼬불탄끼리여 가지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데까지 어... 뭐 아무튼 지금 뭐 잘 돌아가네요 이게 지금... 배터리 소모가 좀 라이브 하면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뭐 40분? 경기 할 때 보면은 이제 순수 이제 경기 시간 30분인데 이제 준비할 때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서 최소한 45분 정도는 버텨주면 좋겠는데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터리 이제 충전하면서도 이제 방송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발열이 얘가 워낙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충전하다가 하면서 방송하면은 안 그래도 이제 경기 중에 차 안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 고프로가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또 이제 하다가 끊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래서 방송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녹화돼야 될 이제 경기 인캠까지도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일에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서브로 원래 쓰던 소니 액션캠을 같이 거치할까 합니다 태백가죠 춤드님 오셨다 제 사부님 춤드님 오셨는데 태백가죠 아 지금 태백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테스트하려고 지금 방송 틀어놓은 거고 태백은 내일 갑니다 돌이킴도 일 때려치고 태백 와 어차피 때려친다며 우리 슈퍼스트릿 팀원 이제 돌이킴 이거 슈퍼스트릿의 머슴 이거 미케닉 일 잘하는 돌이킴 같이 좀 태백 갔으면 좋겠는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경기 때 트러블 이제 경기전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데카를 리버리를 마무리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추가로 이제 제 친구 두 놈이 이제 후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둘 관련된 리버리를 붙이고 어제 붙였고요 그리고 저기 얼라이먼트도 얼라이먼트 사실 볼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보러 가길 잘 했더라고요 토우 값이 좀 틀어져 있어서 물론 뭐 잘 타는 분이라면은 약간의 그런 차이도 제 실력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잘 타지 못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놔야 돼서 어제 얼라이도 잘 봤고 내일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 띄워서 점검하고 케미컬류 오일 교환하고 패드도 지금 잔량이 좀 갈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뭔가 좀 애매하다 할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타러 가면은 탈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기니까 보험 삼아서 교체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왜 SM5를 타고 나왔냐 하면은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8.6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도 없고 배기음도 좀 커서 아무래도 제 목소리보다는 사실상 노이즈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서 SM5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도 이 차 별로 안 나와서 타고 나온 김에 주유소 늘려서 주유도 하고 들어가려고요 일단은 주유소를 향하고 있어요 네 준비 잘해서 즐겁게 타고 오겠습니다 지금 딜레이가 한 1분 정도? 1분 정도? 1분 조금 안 되나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바로바로 말을 해도 조금 아마 느리게 들어갈 거예요 방송할 때는 돌이킴도 우리 사브님한테 춤드님한테 한번 운전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또 교육 커리큘럼 영업을 좀 댓글창에서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브님 이제 가장 빨라지는 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서 어... 나는... 그런데... 초가 안 줄까? 나는 왜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그런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내기 보다는 그냥 배우는 길 이제... 이제... 잘 타는 분께 정석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산 증인이거든요 진짜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꿈도 못 꿨고 뭐... 이제 2분도 못 들어가가지고 끙끙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춤추는 드라이버님 만나가지고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배우면서 정말 이전과는 많이 다른 단순히 이제 운전 실력을 넘어서 약간 삶을 다르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됐달까 이제 그냥 노멀한 잽잽이에서 그래도 아직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겨우 이제 드라이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 나가고 이제 차를... 튜... 이제 차를 이제 컨텐츠로 유튜브도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춤드스쿨은 가성비 월드 탑의 고컬스쿨 정말로... 아니 이게 보니까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그 드라이빙 스쿨들... 다른 드라이빙 스쿨들을 보면은 아 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비싸더라구요 이게... 아 이게 떨어지냐 물론 이제... 그런데라도 이제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또 이상하게 또 이제 비싼 돈 받으면서 야매로 가르쳐주는 곳이 제가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곳들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아... 뭐 이런 건 민감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배울 때도 어떤... 어떻게 배우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눈탱이 맞지 말고 이제 얼마나 잘 배우냐 뭐 비싼 돈을 내더라도 이제 뭐 잘 배우기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제 비싼 돈 받고 이제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이제 개판으로 이제 눈탱이 치면서 가르쳐주는 곳들이 좀 있어서 그게 어디라고는 제가 이제 민감한 내용이니까 말하지 못하고 아무튼 아무튼 결론은 결론은 춤드스쿨이 짱이다 예 결론은 춤드스쿨이 짱이다 예... 이제 막 이분도 못 들어가서 낑낑대는 사람을 이제 반년 만에 이제 50초 중반대 들어오고 이제 레이스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곳 춤드스쿨 제가 산 중인 춤드스쿨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이스 나간다고 하니까 도움도 정말 많이 주셨고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86에 붙어있는 스폰서기도 하죠 춤드스쿨이 예... 뭐 친분이 있고 그러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짱이에요 춤드스쿨 내가 차를 못 탄다 그러면은 이제 춤드스쿨 춤추는 드라이버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추 흠... 방추... 아 이거 자꾸... 이게 지금 에어컨 틀었더니 이게 수축돼가지고 떨어질라 그래 원래 잘 안 떨어지는데 다시 고정 제대로 하구요 흠... 흠... 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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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모여서 쓰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여럿 나가니까 KDM 이 이제 미케닉으로 따라오기로 또 혼자 이제 가서 이제 문제 생겨서 끙끙대는 것보다 이제 차 만져줄 이제 미케닉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흠... 이렇게 뭐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혼자 끙끙대지 않고 도움 받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다행이고 복받은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혼자 준비했으면 정말로 뭐 이래저래 막막했을 텐데 하... 다행입니다 아 네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땡깡님 흠... 아 뭐 항상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흠... 흠... 지금 화면 나오는 거 어떠나요? 뭐 흔들림이나 그런 거는 그냥 끊기는 거 없고 잘 나오나요? 뭐 어두워... 지금 뭐 밤이라서 어두워서 그렇지 흔들림이나 뭐 목소리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거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오늘 방송 가장 큰 목적은 테스트니까 흠... 흠... 문제가 있으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흠... 흠... 일단은 지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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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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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분타님 오셨네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잘 산 거 같아요 고프로 그... 단순히 이제 인캠 찍는 용도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좀 그런 이제 정비라던지 브이로그 아니면 뭐 차량 리뷰 찍을 때 그 화질 자체는 지금 쓰는 게 소니 알파세븐 마크3 풀프레임 쓰고 있는데 걔가 생각보다 그 바디에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영상도 좀 괜찮게 나올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손떨방은 그냥 적당히 이제 진짜 막 짜잘한 진동으로 흔들리는 거를 없애주는 거지 영상에 쓰기에는 좀 애매한 손떨방이더라고요 없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뭔가 애매한 그래서 아 이거를 또 짐벌을 사기에는 또 이게 가격도 가격이고 짐벌을 들고 다니는 게 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가 이제 리익을 큰 걸 붙여가지고 양손으로 찍어왔었는데 지금 고프로를 샀으니까 앞으로는 좀 고프로로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래저래 이제 경기 라이브 인캠도 하고 이제 일상적으로도 좀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작 살걸 어쨌든 잘 산 것 같습니다 고프로는 자 이제 주유소에 다 왔거든요 기름 넣고 넣으면서 방송을 이어가는 걸로 이거 이거 뭐 기름 넣으려고 핸드폰 꺼냈다가 또 끊긴 거 아니겠지 설마 이제 일산이 좀 웃긴 게 일산의 특산물이 휘발유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신기한 타집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구요 사실 저렴한 집에 지금 왔습니다 기름이 들어온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조회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의 연료툽을 열고 노란색 노즈를 연료기입구에 적용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기름을 시작합니다 기름을 맞춰서 피맛이 오지 일산 기름 맞춤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잠깐 1,2m 정도 핸드폰과 고포로 떨어지는 정도는 안 끊기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오늘의 기름값 얼마야? 지금 지난주보다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워낙 사서 좋았는데 휘발유 일반유 1,327원 2주 전까지만 해도 고급유를 1,300원대 넣었는데 그 사이에 한 15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이거 경기 나갈 때 1,400원대 고급유를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고급유를 1,500원이에요 다진마늘을 넣어서 제가 이끌게 1,400원이에요 그래서 바닐라 고급유를 썰기 이런 원인으로 주문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그릇이 넣어있더라도 기름을 넣어주세요 외부에 오지 않게 고춧가루 아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왜 자꾸 떨어져요 왜 자꾸 떨어져요 자 다시 고정하고 다시 고정하고 아니 86에 붙어있을 때는 지금 그냥 이게 2주 넘게 멀쩡히 붙어있더니 이거 유리창을 제대로 안 닦고 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자 기름 다 넣었고 다시 출발해봅시다 요즘에 무슨 요즘에는 다 셀프 주유소지 더 좋았는데 그런 생각 대비전을 수중전으로 치러야 되나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비예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30도는 넘지 않더라구요 태백이 이제 해발고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청 덥겠지만 그래도 30도 넘지 않는다는 거에서는 좀 위안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방송을 하면 괜찮겠는데 시내에서 운전하면서 지금 캠을 틀어놓으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그냥 잘생겼으면은 그냥 이렇게 주행하는 영상만 올려도 조회수만 10만씩 나오던데 못생겨서 서럽다 하루만 잘생겨봤으면 좋겠습니다 8, 6전에 나오는 분들이 워낙 쟁쟁해요 이제 괴수들 이제 고인물들도 계시고 다른 클래스에서 경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응원해 주신다고 포디엄 가자 이러셔도 이게 뭔가 이제 그런 빈말로라도 포디엄을 노린다는 말 하기가 되게 좀 이게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이제 물론 완전히 아니라고는 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쟁쟁하신 분들을 뚫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걱정은 좀 돼요 그거랑 이제 성적이 어떻든 그런 것보님도 지금 제가 이번 상반기 동안 팔력에 굉장히 트러블 많이 겪었잖아요 온갖 트러블들 진짜 클러치부터 시작해서 디퍼런셜도 터졌고 클러치 터졌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소소하게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거의 차를 세팅하고 나서 차를 이제 경기 세팅 맞게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정작 차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에어로까지 다 한 다음에 타본 게 인제에서 7세션 타본 게 전부거든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 탈 때는 좀 아 이게 어떻게 타야겠다 느낌이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모자란 느낌 그래도 좀 더 타서 느껴봤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 돼서 경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경기 밀린 게 저한테는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워낙 시간이 부족했고 아 그리고 이제 경기에 나간다고 결심했던 게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월쯤이라 이게 제대로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차 세팅하고 이제 세팅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이제 좀 랩타임까지 좀 뽑아내려고 그거까지 감안하면은 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급하게 준비한 와중에 문제까지 터지니까 그동안 멘탈이 남아나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결국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은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 기름도 넣었고 다시 집으로 가는 중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영상 지금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끊기거나 아니면 흔들림이 심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채팅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잘 붙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더울 때 틀다가 에어컨 키니까 이제 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 같아 마이 preocu beats 내avant만 Trevor 제발 음 하하하하하하 송출.. 에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두워서 안보이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이걸 비춰보자 어이씨 배터리 벌써 절반도 안남았어요 지금 방송 얼마나 했지? 30분 안한거 같은데 벌써 절반도 안남았네 결국에는 라이브를 하려면은 일단은 저기 충전하면서 하는 수밖에.. 아 45분 했어요? 45분 했어요? 그럼 45분이면은 딱 경계할 정도? 아 저 지금 하나 사놔서 이 배터리가 이제 그 찍는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중에는 교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 보조배터리 연결하는 그 외장으로 바로 빠지는건가요? 경기중에만 40분만 버티면은 문제는 없는 거라서 충전하면서 하면은 이제 과열때문에 발열이 생각보다 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안그래도 더운데다가 과열받으면은 송출하다가 뻗어버릴까봐 그게 문제여서 일단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당장 내일 내려가야 돼가지고 만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어차피 이거 차에서 하는거니까 저기 시거잭에다가 그냥 usbc 꽂아놓으면 되긴 되거든요 여분 배터리도 있기는 있구요 아이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왔다갈때 고생하실텐데 일단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1라운드는 일단은 뭐 찍어보고 안되면은 2라운드 때 이제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냥 찍혀야 될 일반 인캠까지 날려버릴까봐 이제 고프로로 송출하면서 전에 쓰던 액션캠 그대로 같이 쓰려구요 다 날아갈까봐 걱정이라서 캠을 두개 켜놓는 걸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봉 그래도 어쨌든 라이브 하는 거 문제 없이 된다는 거 하나는 그리고 이제 뒤집혔을 때 아까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라이브로 하면은 얘가 뒤집히지 않는다 그거 배웠네요 이만하면은 경기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프로 지금 고프로 8 고프로 8프로입니다 마침 친구가 8을 또 싸게 저한테 팔아가지고 때마침 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세이브 했어요 남는 이제 신품 사는 거 대비 세이브한 돈으로 이제 악세사리들 왕창 샀구요 악세사리 뭐 별거 안 산 거 같은데 그 돈이 또 10만원이더라구요 어댑터들이랑 이제 이제 삼각대 겸 이거 뭐야 그립 고런 거 그리고 파우치 뭐 이것저것 사니까 순식간이더라 아 또 이제 에이산 이유가 세븐도 유튜브 스트리밍이 되는데 세븐 같은 경우에는 저기 FHD가 아니라 1080p가 아니라 720p 밖에 720p는 아무도 안 보니까 어쨌든 이제 FHD로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듀얼캠 말씀해주신 거 있잖아요 듀얼캠 거치대 그거 이제 그거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니까 팔더라구요 알리에서 이 딸러는 네이버에서 3천원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샀더니 바로 배송해줬어요 오늘 저기 집에 가니까 태강역 집에 가니까 왔더라구요 집에 이거 분타님 추천해주신 거 잘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 주차장에 도착했구요 오늘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던 고프로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 이제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 같고 이제 얼마 남았냐 배터리는 한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배터리 3분의 1 남았으니까 어 뭐 1시간 유튜브 스트리밍 해도 100% 마땅 채워놓으면 1시간은 버틸 수 있다는 거 어 뭐 이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하네요 특별히 이제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잘 타는 일만 남았다는 거 탭에 가서 잘 타는 일만 남았다는 거 남았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집에서 틀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들 놔서 돌아다니니까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7분 확실히 이제 라이브 할 때는 우리 냥이들 이제 안고서 라이브 하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고 별것도 없는데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이제 결과야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후회 없이 탔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게 무빵 그리고 이제 차량 트러블로 멈추는 일만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 걸릴 정도여가지고 가기 전에 내일 마지막으로 좀 점검은 해볼 텐데 또 항상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제 문제가 터지잖아요 차가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었는데도 F1에서도 차들 퍼지는 거 보면 제 차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진짜 운이라고 봐야죠 할 수 있는 거 해본다고 해도 이제 예상치 못하고 할 수 없으면 더 터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못 딴 게 LSD거든요 LSD 연습이 LSD 달면 약간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한데 그 이제 연습을 안 하고 탄다고 해도 이제 장착할 시간 자체가 지금 되게 촉박해가지고 일단은 무리하게 급하게 다는 것보다는 LSD는 이제 경기 1라운드 개막전 끝나고 장착하고 제가 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2라운드 때부터 써보는 걸로 LSD 주문했던 거는 지금 다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 좀 아쉽네요 마지막 하나 빠뜨린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네 어반영 감사합니다 우리 슈스의 대댓뽀 어반영 네 멘탈 관리 아 멘탈 트러블만 없으면 멘탈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러블만 없으면 멘탈 괜찮을 것 같고 항상 이제 레이스 나간다고 루스터님 분타님이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야 이제 예선전 예선전 때도 라이브 틀어놓을 거거든요 그럼 또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선전 때 이제 틀어보고 그리고 본선도 라이브를 틀어놓겠습니다 이게 어 모자른 게 있으면은 드라이버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경기 뿐만 아니라 중계까지 하는 셈이 돼버려가지고 신호 뜰 때 신호 뜰 때 시동 꺼트리지 말고 출발 잘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옛날에 그 뭐냐 그 이상한 저스피드 이상한 드래그 레이스 나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